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길 김덕영 감독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김일성과 아이들 6.25 전쟁 이후에 동구 유럽에 북한 아이들을 보냈던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취재해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보내 오늘 민경욱 의원에 보니까 김일성의 아이들이란 다큐멘터리로 국제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차지한 김덕영 감독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리버티 국제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참 리버티 자유라는 그런 표현이 참 대단하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공지했기에 여러분과 함께 자유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유가 많은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피와 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를 지켜서 자식 세대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유 가운데 어떤으로 이름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정권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유가 그냥 침해된 정도가 아니고 그 자유가 완전히 땅에 떨어질 정도가 됐는데 대한민국의 여당의 국회의원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경찰 감사원 검찰 모든 대한민국의 교수님들 대다수가 침묵을 하는 겁니다 자유가 땅에 냉동이 치든 말든 간에 나는 뭐 모르겠다 너희는 열심히 해서 지켜주면 좋고 아니면 나는 그냥 조용히 살겠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즉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면 내 사람이나 총 들고 나오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리버티 국제영화제는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는데요 2022년 또 제2회 리버티 국제영화제 개막식 및 시상식 18일입니다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감독님입니다 김덕영 감독님 제2회 리버티 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자유의 가치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포크 타임즈가 이 내용을 보도했네 한국신문은 하나도 안 보도했을 겁니다 11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2회 리버티 국제영화제가 개막됩니다 자유인권을 주절한 리버티 국제영화제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제초의 신민참여행 국제영화제입니다 국내 대부분 영화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는 반면에 리버티 국제영화제는 평범한 시민들이 만원 2만원씩 낸 소액선금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이른 2차 세계된 이후에 자유를 크게 수혜받은 그런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무덤덤한 겁니다 리버티 영화제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세계적 반향을 일으킨 김동연 감독이 오랜 염원과 준비 끝에 지난해 출범시켜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고 김강독은 작년과 동일하게 제2회 리버티 국제영화제 역시 시민들의 자발증인 참여와 봉사,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영화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합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한 영화 자유를 상실한 홍콩의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애환을 그린 작품 필리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사치한 부정으로 울룩진 삶을 살았던 영부인 이메일다의 삶에 관한 다큐멘터리 중국 내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자유를 향한 도전과 열망을 그린 작품 신장 위구르 지역을 오랜 시간 관찰해온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를 다룬 영화 이런 영화를 여기 보시면 탈북민 관련된 영화나 이런 부분들이 에포크 타임스가 크게 다뤘네요 김 감독은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사회 정치적 개념입니다 최근 일부 몰지각한 친북 좌파들과 주체사상 신봉자들은 북한이나 중국시 인민민주주의를 주입하는 업무들을 곳곳에서 벌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교육현장에서 자유를 지워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발입니다 아쉽게도 많은 국민들이 자유가 교과서에 지어지고 있는 현실 우리 정치에서 자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정체성이 흔들리고 역사의 시기 위기에 몰리는 이유는 바로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방관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티 국제영화제가 자유의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전 세계 자유의 영화들과 소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락함과 복지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물 안에 가치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나중 자유를 다 상실하게 되겠죠 김덕영 감독님보다 저는 그냥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지 않고 자유를 다 잃어버릴 수 있겠죠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을 11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11월 18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작품상 등을 수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 온라인으로 응원도 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열리는 그런 행사에도 힘을 좀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30대 중반일 때 이런 문제를 좀 깊게 인식하고 제가 이끌리고 있던 그런 연구소에 자유주의 시리즈라는 그런 걸 만들어가 지금 아마 책에 한 6, 70건 정도 나왔을 겁니다 자유를 신동하는 이념에 대한 지식인들의 저술들을 다 번역해 나온 사람인데 그때 이미 저는 한국사회가 미국에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30대 중반에 그런 활동을 펼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ό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